공병호 TV의 공병호 저는 윤석열 총장 임명 때부터 그의 인간적인 특성을 중심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를 선택한 것은 집권 세력에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그냥 단순히 큰 실수가 아니고 아주 치명적 실수에 해당합니다. 동년배 남자의 시선을 보면 그가 시중에서 찾아낼 수 있는 흔치 않은 인물입니다. 이른바 지사적 인물, 이른바 원칙형 인간입니다. 이런 부류의 남자들은 고난이 오면 이게 내 운명이래니 하고 그냥 묵묵히 참아내고 그냥 계속 걸어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참 다루기와 힘든 남자입니다. 지사형 인물이나 원칙형 인물들은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유행의 인간들이죠. 첫 번째 질문은 윤 총장 과연 그만둘 수 있을까? 집권 세력 내에서는 이 정도로 그를 밀어붙이면 그가 그만둘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숫자는 많지 않겠지만 지금도 있을 겁니다. 이 정도로 그냥 사람을 박해하고 손발 자르고 그냥 묵고 막 생 야단을 피우면 윤 총장도 결국은 더러워서 못해먹겠다고 나갈 수 안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타인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다는 큰데 윤 총장은 자기 손으로 그만둘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100% 확신할 수 없죠. 참고 계속하다 보면 또 좋은 날이 오게 마련이다 라고 생각하고 미련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릴 도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 유행의 인간이 윤석열이라는 인간이란 겁니다. 1월 24일자 중앙일보는 조광수 기자의 취재 내용을 담았습니다. 조 기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출신의 인사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인사는 이렇게 합니다. 조광수 기자가 묻죠. 제발로 윤석열 총장이 걸어가겠냐? 민정수석 출신 인사는 버틴다. 첫 번째 건 홀몸이 아니다. 자기를 따라서 알프산맥을 넘은 부하들이 있다. 물러나는 순간 피위사실 공표로부터 탈탈 털어 윤석열 사단과 윤 총장을 죽이려 들 것이다. 정오감이 꽉 차 있다는 것이죠. 공수처 생기기 전에 신임 검찰총장이 신검찰 적폐로 수사하지 않겠나? 물러나면 살 길이 없으나 잘리면 살 길이 있다. 잠지적 야권 대선 주자가 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총선 결과를 보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아주 의미심장한 것이 공수처가 생기기 전에 검찰총장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견한 것이죠. 다음 질문은 스스로 나가지 않는다면 혈기왕성한 충성파들은 그 약점이 자기 속내를 자주 성급하게 드러내죠. 조국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해미로 이번에 불구속 기소된 52시의 최강호 공직기강 비서관. 본의 아니게 왜 공수처를 발족시켰는지 그걸 갖고 청와대가 뭘 할 건지 이런 계획을 누수라고 말았습니다. 그가 한 이야기가 이런 내용입니다. 자신에 대한 불구속 기소가 내리진 다음에 발끈해가지고 변호인을 통해서 발표한 입장문입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감찰조사는 물론이고 향후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저들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다. 이미 청와대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최강호 공직기강 비서관 입에서 윤석열 총장과 그 관계자들에 대해서 공수처를 이용해서 때리겠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윤석열 총장의 임기는 2021년 7월까지입니다. 참 많이 남았습니다. 2022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공수처는 2020년 7월에 출범합니다. 결국 이번 4.15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해서 공수처를 무력화하지 못하면 공수처의 첫 공격 대상은 윤석열 총장과 주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공수처가 검사와 판사들을 공격하는 권력기관으로 활용될 것이다. 그런 우려가 참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가 문 대통령이 공수처를 갖고 뭘 할지가 다 나온 거죠. 지금. 청와대의 공직기강 비서관 입에서 윤석열을 공격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집권 세력으로는 윤석열 총장이 스스로 걸어서 나갈 수 없다면 공수처를 이용해서 내보낼 수밖에 없다. 이런 구상을 이미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브리핑 당행에서 그냥 나온 것이 입장문이니까 정리된 글로 나왔다는 이야기는 상당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정말 불순한 의도를 갖고 나라를 이끄는 거죠. 반대파를 숙정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든 겁니다. 권력을 진 사람들은 검찰 인사건 행사로 추가적인 친문 비리 사건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진행된 사건에 대해서는 그 사건의 실제적 진실이 드러나는 것까지 막기에는 힘들 것이다. 기존의 수사 결과물들이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한 현직 검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 힘이 센 것은 인사건을 가진 쪽입니다. 하지만 칼잡이가 바뀌더라도 수사건은 언제나 작동합니다. 지금 윤석열의 검사들은 시간에 쫓기면서 그 지도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범죄의 흔적을 증거와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거죠. 수사건, 인사건 그 위에 검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당이 총선에서 압승해서 공수처를 기정사실화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 주변 사람들을 박해해서 윤 총장을 내보내는 한 그렇게 강제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전에 윤 총장이 자기 발로 걸어 나갈 가능성은 아주 낮다는 겁니다. 아주 낮기 때문에 앞으로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청와대의 무리수는 더 계속될 겁니다. 그러나 무리수라는 것이 어떤 순간에 무리 때문에 큰 파열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나 무리수를 두는 사람들은 그런 게 일체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52세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처신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검찰총장을 막 협박하지 않습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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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